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6월 생활 미션은 예예예 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좋아서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항상 기쁘게 대답합니다. 예예예 즉각순종은 가정천국 일터천국을 지금 열어주는 마스터키입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독 2019년 6월 16일 주일 10편 19편에서 27편 말씀입니다. 19편 하나님 말씀의 능력 20편 전쟁 출전대의 기도 21편 왕의 개선시 22편 메시아 순환 예견 23편 선한 목자 하나님 24편 만앙의 왕 하나님 25편 경애하는 자의 축복 26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27편 구원 향한 절대 신뢰 오늘 말씀 10편 25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10편 25편 21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평생 여와의 집에 살면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암성 구절은 10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0편 81편 10절 말씀 아멘